오늘 프로농구에서는 짜릿한 결승 버저비터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김형열 기자입니다. KT의 줄곧 끌려가던 인상공사는 두 점 뒤진 상황에서 마지막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외국인 선수 마리오가 마지막 순간을 장식했습니다. 종료 버저와 함께 던진 석점슛이 극적으로 림을 갈랐습니다. 상대 선수에 밀려 중심이 살짝 흩트러졌지만 공은 아름다운 포물선을 들이며 그물을 흔들었습니다. 무사문사 선수도 호투를 뒹굴며 짜릿한 역전승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LG는 삼성을 상대로 똑같은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두 점 뒤진 상황에서 김형열이 종료 버저와 함께 던진 석점슛이 림을 통과했고 창원체육관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NBA 던크슛 경연대회에서 묘기같은 슛들이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올랜드의 고등이 마스코트를 이용한 던크 퍼레이드로 큰 박수를 받았지만 지난해 우승자인 미네스타 잼 라빈을 넘지 못했습니다. 라빈은 자유트라인 근처에서 날아올라 다리 사이로 공을 빼낸 뒤 그림같은 던크슛을 선보여 2년 연속 던크왕에 올랐습니다. PGA 통산 42승에 빛나는 베테랑 필 미컬슨이 페블비치 3라운드에서 6타를 주며 합계 16 언더파로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어제 공동선두였던 강성운도 데뷔 첫 우승에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강성운은 미컬슨의 3타 뒤진 공동 3위로 내일 새벽 마지막 라운드에 나섭니다. SBS 김형렬입니다.